겨울 장비 목록을 40m 챙겨 왔는데 직접 현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제일 중요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매트입니다. 매트. 특별히 제가 굉장히 큰 매트를 가져왔어요. 집에 있는 매트가 뻥꼬 안아가지고 가져오기 좀 그렇더라구요. 제가 캠핑 때 가끔 쓰는 매트인데 엑스패드의 울트라 윈터 LW 사이즈. 이렇게 큽니다. 매트를 가져왔구요. 겨울용 매트. 그리고 침낭입니다. 항상 보셨죠? 제로그램 하이시에라 보면 침낭이랑 매트랑 차이가 크게 없어요. 저는 침낭보다 매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트를 튼튼하게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침낭 커버 챙겨왔구요. 그리고 잘 때 쓸 제로그램 브리마 로퍼트 바지 챙겨왔구요. 그리고 베개 에어필러 가져왔구요. 그 다음에 우모 상의 레베. 뉴트리오노 앤드런스 패딩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텐트는 보시면 여기 써있죠? 일레베르그 난로2GT 입니다. 아 제가 이걸 가지고 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본체 스킨하고 안에 위너가 들어있는 사이즈인데 침낭보다 큽니다. 보시면 티가 나죠? 그리고 폴대도 가져왔구요.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먹을거 오늘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간단한 도구도 챙겨왔구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망치도 가져왔습니다. MSR, 스테이크헤머, 그리고 늘 가지고 다니는 OEX의 발포 매트, 발포 롤매트 이렇게 조합으로 가져왔습니다. 배낭은 40리터구요. 보시는 것처럼 이 사신호 배낭에 이 장비가 다 들어왔습니다. 스패치도 있구요. 스패치도 있는데 꺼낼 필요가 없어서 아이젠트입니다. 이정도면 제가 겨울을 낳는데는 굉장히 호화로운 장비 목록입니다. 원래 난로도 2GT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동생이랑 뒤에 있는 동생이랑 같이 와서 저는 식사를 같이 해야기 때문에 식사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실이 넓은 1,2,2,2GT를 같이 챙겨왔습니다. 저도 안될 것 같았는데 용기 다 들어갔습니다. 겨울이 위험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잘 준비해서 오시면 위험할게 없습니다. 제일 위험한건 기상이 제일 위험한건데 오늘처럼 눈은 와도 바람이 없으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